기독교 대한감리회 군선교회가 오늘 현역, 예비역 군목, 민간, 군선교사 사역자들을 초청해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전용재 감독회장은 국군 장병들을 섬기는 군목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재충전의 시간을 통해 군선교회 사명을 잘 감당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전체 280명의 군목 가운데 63명의 군목을 파송하고 있으며 119명의 목표자들이 일선 부대에서 군선교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.